자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바스 헬스케어 AI 원격 의료 섹터로 현재 속해 있죠. 그와 관련해 사업을 하고 있고 결국 울트라 사이트 지분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AI 원격으로 관련해서 사업 자체를 이제 가시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AI 기반 심정진단 영상 혁신기업 울트라 사이트의 지분을 확보하는 이유를 명확합니다. 이 울트라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미국 F-Day 승인을 앞두고 어때요 이 지분 취득을 통해서 같이 이제 실질적으로 AI 원격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이자 지분학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 AI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는요 휴대용 초음파 장치 플러스 AI 영상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혁신적인 기술로 현재 어때요 응급현장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초음파 검사라는 건요 의사들의 영역에 있어서도 숙련이 필요하고 많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AI 원격 의료 분야로 바로 접목시킨 이유죠. 그러면서 이 AI 기술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의사들의 숙련도가 높아야 되는 이 초음파 검사 분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 진단 관련 분야를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봐보시면요. 이렇게 셀바셀스케어 강한 상승 추세 이후에 조정이 나왔죠.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값은 얼마를 지린다? 네 맞습니다. 피보나치 조정값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저점 대비 고점 그리고 그 조정값은 대부분 0.618 피보나치 조정값을 보인다. 현재 6,160원 정확하게 6,100원 구간 지지하고 있고요. 상승 이후에 눌림 그리고 현재 박스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패턴 때 어때요? 상승 추세 이후에 개미들을 터는 조정값이 나오고요. 보통 0.618 조정값까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박스 구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현재 이 구간의 지지를 통해서 물량들을 모으고 있고 외인들이 그 물량들을 모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어때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매물대를 본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현재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바로 1만 구간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갭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구간 어때요? 차후에 이렇게 박스 구간 이후에 올라갔을 때 이 구간은 터치한다. 1차적인 저항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목표가 1차 목표가 만들어 놓고 다시 눌림 이후에 올라가는 정고점을 갱신하려는 파동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네. 전체적인 차트 상승 이후에 0.618 조정.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을 위한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박스 구간은 대략적으로 6,100에서 7,580원 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근 이 부근부터 분할 매수하셔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목표가 1차 목표가 1만 구간으로 보셔도 충분한 현재 차트와 흐름이다. 그러면서 외인들이 현재 매집 행위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현재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료적인 모멘터 그 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주요 세력들의 매집 그 다음에 어때요? 이제는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그와 관련돼서 제가 셀바스 헬스케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이고요. 이 대응 전략집 안에는요. 첫 번째 핵심적인 분할 매수가와 그 다음에 1,2,3차 목표가 그 다음에 뭐예요? 비중과 손절과 또 세력들의 A,B,C 패턴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거나 실시간 대응이 제한되시는 분들은 이 안에 있는 가격 그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파동을 발라먹는 구간들 다 체크해놨기 때문에 혼자 보고 매매하시는데도 전혀 지장 없죠. 이 대응 전략집 다시 한번 외부 유출 금지하고요. 신청하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이 나신다면 어때요? 제 채널에 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응 전략집 내용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은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놨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청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 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률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섰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 참여해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546232 5,5 superficial